은행들이 배달과 통신 등 이종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. 비은행 영역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건데요.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최근 은행들의 변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배달, 통신, 중고차 경매 등 비은행 시장에 과감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. 우선 신한은행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이 뛰어들었습니다. 이달 중 배달앱, 땡겨요를 오픈합니다. 강남, 서초, 송파 등 서울 5개구 1만 5천 개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후 내년 서울 강부권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신한은행은 후발 주자인 만큼 가맹점 입점 수료와 광고 비용을 없애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습니다. 중개 수료는 공공 배달앱 수준인 2%로 결정했습니다. 이는 상생금융의 일환입니다. KB국민은행은 일찌감시 통신 사업에 진출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출시 2년 만에 20만 가입자를 돌파했습니다. 최초의 워치 요금제 출시나 애플, 삼성전자, 쿠팡 등 다양한 사업자와의 제휴, 금융 혜택 중심의 멤버십 등 소비자들이 만족할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입니다.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지난 8월 택배 플랫폼 전문 업체 파슬미디어와 손잡고 택배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. 하나은행은 개인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 중고차를 사고 팔 수 있는 원더카 직거래 경매 서비스와 고객 맞춤형 아파트를 찾아주는 부동산 니치고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고객에겐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고 은행 입장에선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서의 변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.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.